2021 부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 TOP 8 부자들은 어떤 스포츠를 제일 좋아하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8위 야구 4.7% 7위 사이클링 5.4% 6위 미식축구 5.9% 5위 농구 5.9% 4위 테니스 7.1% 3위 스키 10.9% 2위 축구 11.3% 1위 골프 18.6% 순 자산이 약 56억에서 335억 이상을 가진 사람들을 조사한 거고요 축구는 부자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스포츠지만 직접 하는 것보다는 관람하는 것을 조금 더 추구했고요 스키나 골프는 직접 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축구는 단체 경기다 보니까 다치거나 부상 입을 확률이 높겠죠 근데 스키나 골프 같은 경우는 혼자 하는 개인 스포츠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수월하겠죠 오늘은 부자들이 좋아하는 스포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의 순위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